서해 5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장수삿가 쪽에 국내 최대 개체군이 발견됐습니다. 장수삿가 쪽에는 둥근 삿가 모양의 껍데기를 가진 바다 달팽이로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길이 2.5cm의 어린 개체부터 6.5cm의 성체까지 12개체가 발견됐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보고된 미기록종인 갯민숭달팽이 두 종도 새로 발견됐습니다.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서해 5도에 멸종위기종과 미기록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기록종 발굴과 생물종 진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. 국립신화원 국립監筆 국립을 국립